기업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에 직면합니다. 그리고 이런 위협은 아주 사소한 단 하나의 메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메일로 불거질 수 있는 기업 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테라스 메일이 만들어졌습니다. 테라스 메일은 올바른 소통 환경을 구현해드립니다. 오랜 시간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내 메일을 원활히 교류하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또한 아카이빙을 통해 방대한 메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메일 복구로 지식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망불리와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보기를 통해 보다 편리한 메일 접근이 가능합니다. 테라스 메일은 안정된 보안 환경을 약속합니다. 우선 각종 스팸, 피싱 메일 차단으로 투명한 메일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APT 공격과 같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메일을 미리 감지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. 더불어 견고한 승인 기능은 중요한 메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계적으로 막아줍니다. 메일은 기업 내 중요한 자산입니다. 그리고 메일을 통한 기업 내 소통이 보안 사고로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. 소통의 시작, 보안의 기준 테라스 메일을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메일이 연상입니다. 그리고 위험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위험한 무엇인지는 방한민족입니다. 그리고 위험한 기준 테라스 메일을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중심에 we are now and now who will be the current to the future.